도색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진 아파트에서 같은 업체가 도색작업을 진행하던 중 다시 작업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어제 오후 3시 4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 7, 8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작업을 하던 40대 A 씨가 떨어져 숨졌습니다. 경찰은 작업을 위해서 A 씨가 매달린 줄이 수평을 잃으면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앞서 지난 8월 8일에도 A 씨가 소속된 업체의 다른 작업자가 이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도색작업을 하다가 줄이 끊어져서 숨졌습니다. 말해보는 게 좋습니다. ,, ,, ,, ,, ,, ,, 감사합니다.